자 안녕하십니까 박동영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관학교랑 경찰대학 입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 정보를 몇 가지를 좀 가르쳐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알려드려야 돼요? 또 질문들이 나와 물론 고인물들은 거의 다 알만한 내용들인데 이제 이쪽 입시를 막 시작하는 뉴비들한테는 정말 도움될 만한 꿀팁 정보들이니까 한번 잘 보세요 순서는 사관학교 정보 몇 가지와 경찰대학 입시 정보 몇 가지를 순서대로 해드릴 건데 이거는 본인 필요한 부분만 넘겨서 보셔도 됩니다 일단은 사관학교 입시를 시작하는 친구들 이제 막 시작하는 친구들 중에서 입시 전형에 대해서 그렇게들 물어보셔요 근데 이제 사관학교 입시 정보가 학교장 추천이냐 농어촌이나 아니면 특별한 특례냐 아니면 일반 우선이냐 정시선발 제도냐 이런 것들로 막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뒤죽박죽 헷갈릴 수 있는데 보통은요 학추 같은 경우나 아니면 농어촌 같은 어떤 특례 유공자나 이런 것들 특례 전형으로 해가지고 추천서를 받으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선발이 되어버리면 끝인데 만약에 여기서 경쟁을 해가지고 떨어지게 되면요 밀려나면 자동으로 일반 우선 선발 대상으로 전환이 돼요 일반 우선 선발 전형 대상으로 전환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일반 우선 선발이 안 되면 그 친구들은 우선 선발에서 탈락하고 마지막에 수능이 반영되는 정시 대상자로 전환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학추나 학교장 추천이나 특례 대상이 아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시작을 애초에 여기서부터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2단계를 거칩니다 일반 우선 선발로 지망을 해 학교마다 이름이 다 달라 조금씩은 다 다른데 이걸로 시작해서 안 되면 여기로 가 그런데 학추나 특례 같은 것들 추천을 받거나 자격이 되는 친구들은 여기서 일단 기회가 한 번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은 1차 시험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1차는 합격을 해야 돼 1차를 합격을 해야 그 다음에 뭔가 기회가 생기는 거야 1차를 불합격하면 아예 시작도 못해요 다만 특례 같은 경우는 1차 시험 관련해가지고 선발하는 인원이나 범위가 일반 컵보다는 살짝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입시 요강에서 학교마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은 반드시 해보셔야 돼 입시 요강 안 읽어보고 나한테 물어보지 마 진짜 제가 기숙학원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요 아니 그럼 기숙학원 선생님한테 부탁해야지 기숙학원 선생님이 입시 요강 안 뽑아주는 기숙학원이 어딨어 세상에 귀찮으니까 물어보는 거지 근데 그거는 기본적인 성의예요 이쪽 입시 요강에 관심이 있다면 기숙학원 선생님한테 부탁해가지고 특정 대학 홈페이지 입시 요강 한 부분만 뽑아주세요 이거를 왜 얘기를 못해요 내는 학원비가 얼만데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당당하게 뽑아주라고 요청을 좀 해봐요 알겠습니까? 여튼 그래서 1차 시험은 똑같이 합격을 해야 돼 그래서 1차를 합격해야 이 모든 과정들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갈 것이냐 1단계, 2단계로 갈 것이냐 가급적이면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니까 이걸 가능하면 무조건 한 번 더 하는 게 일단은 좋은 거죠 손해볼 게 없습니다 이걸 했다가 안 되면 여기서 시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렇게 늘 물어봐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이걸 하나 남겨놓으려고 그래서 질문 나올 때마다 제가 링크를 따서 넣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일단 아무튼 이렇게 해야 합격은 일단은 무조건 해줘야 돼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능검 꼭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옛날에는 공군사관학교가 최종에서 한능검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 그래서 필수였는데 이제 아주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사관학교에서 한능검에 의한 가산점이에요 그러니까 총점 그러니까 만점 외의 가산점인데 그게 1차 시험에서 어떤 특정 과목에서 한 문제 정도 그리고 한능검을 전부 다 1급 따는 건 아니잖아 보통 2급이나 3급을 따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얻는 가산점 같은 경우는요 1차 시험에서 한 문제 정도 점수로 커버가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있으면 좋지 없는 것보다 있으면 좋지 그런데 필수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그거죠 다만 있으면 면접 같은 데서 얘기하기는 좋아요 내가 상원학교 오기 위해서 한능검도 열심히 준비했다 라고 하면 어때요 지원 동기서 같은데 그런 건 하나 남겨놓으면 아무래도 적극성 어필이 돼서 나쁠 건 전혀 없죠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걱정 말아 이미 지금 못 땄으면 어느 정도 이미 늦었어 차라리 1차 시험 올이네 지금 1차 시험 집중해서 1차 시험 점수를 한 10점 15점 높여버리는 게 나아 지금 한능검으로 전력 분산 하는 것보다 한능검은 겨울에 또는 저학년 때 해놓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과학교 같은 경우는 인문계 지망이란 것과 이공계 지망이란 게 있어요 문과 이과라고 하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요 재밌는 게 문과로 지망을 할 거냐 이과로 지망을 할 거냐 이게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어느 쪽을 선택했느냐랑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나는 이과 과목이 많은 그런 반이었어 고등학교 때 그래도요 문과 쪽으로 지망하고 싶으면 지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필수 이수 과목 같은 것들의 차이가 있어서 내가 내신에서 약간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경미해 경미하다고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는 내가 미적분을 배우고 과학을 하는데 인문계로 지망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내가 학교에서는 확통을 하는데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사회 과목을 배우는데 하고 싶으면 이과로 지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거의 또라이 같은 절대 하지 않는 금기예요 왜냐? 이쪽이 보통은 커트라인이 높아 그러니까 매년마다 얘기가 많아 정원이 보통 이과 쪽을 더 많이 뽑거든요 근데 그래도 여기가 컷이 더 낮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맨날 물어봐 선생님 그래도요 이쪽은 추합도 잘 안 돌고 어쩌고 저쩌고 정원도 더 많고 뭐 그러지 않네요 어쩌냐고 막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추합이 더 안 돌고 이쪽은 추합이 더 돌지 않나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래도 최종으로 보면 이쪽이 더 컷이 높아 그러니까 아예 다 마감했을 때 최종 그냥 추합까지 다 끝났을 때도 그래도 얘네들이 더 빡셔 보통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공부에 자신 있고 사관학교에 진학한 다음에 전공에도 영향을 좀 주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마다 그거는 학교 홈페이지에다 물어봐야 돼 근데 그런 경우라면 이과를 선택하되 성적이 내가 올해 합격과 불합격이 지금 경강에 달려 내가 진짜 위기 상황이다 위기 상황이다 하면 저는 문과족 지망을 추천합니다 대신에 선택의 결과는 네가 책임지는 거니까 나중에 내 욕하지 말고 충분히 알아보고 나서 결정을 해 선생님 때문에 제가 인생을 조져서 재수생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나는 네가 올해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어찌 되었건 간에 저는 이쪽을 더 조금 더 추천을 하는 편이야 성적이 부족한 친구들한테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면 문과로 하면 1차 시험을요 1차 시험 응시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확통도 가능하고 기백도 가능하고 그리고 미적도 가능해 얘네들이 전부 다 오케이야 1차 시험 수학 과목을요 뭐 국어하고 영어는 동일하지 그리고 수능 시험에서도 재밌는 게 얘네들 수학 과목 그대로 가능하고 거기에다가 또 문과로 했을 때는 과탐으로 해도 사탐으로 해도 둘 다 오케이야 이게 문제가 없어 근데 만약에 만약에 이과로 지망을 하시면요 학교마다 디테일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학교가 얘네들 같은 경우는 확통은 못해요 그래서 이과로 하면 기백이나 아니면 미적으로 가셔야 되고 확통 안 됩니다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야 기백이나 미적으로 그대로 가야 되고 얘네들 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알기로는 과탐만 돼요 사탐이 안 돼요 근데 이게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공무사고 학교 알아봤을 때는 선생님이 이거랑 좀 다른데 그럴 수 있어요 시비 걸지 마 그래서 매년마다 정책적으로 바뀔 수도 있어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언제 볼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입시 요강을 그 해의 입시 요강을 반드시 꼭 확인 한번 해줘야 돼 이 정보 관련해가지고요 알겠어요? 저도 그래서 매념 입시 요강 나오면 제일 먼저 이거 확인해 봐요 근데 보통은 이래요 보통은 거의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과생이 이쪽 선택하는 거 가능하고 이과생이 문과로 해가지고 응시하는 거는 당연히 가능해 미적이나 기백이나 과탐으로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문과생이 이쪽으로 만약에 넘어오려면 미적분하고 과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오게 되는 경우는 드물어 보통은 드물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의과 지원이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내신 성적 관련해서는 꼭 안 높아도 돼 내신 성적 좋은 애들 다 수시로 일반 대학 가 그래서 보통은 사관학교 지망하는 친구들 내신 평균이 낮아 거기에다 반영 비율도 안 높아 물론 우선 선발 같은 경우 관련해서 학교장 추천 같은 거나 특례 쪽에서는 내신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교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이야 좋으면 좋을수록 좋아 근데 내신이 막 엄청 좋은 애들이 이쪽에 합격해가지고 이쪽으로 진학하기보다 일반 대학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상대적으로 많아 내신이 엄청 좋으면 일반 대 수시가 수월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내신 안 좋은 애들이 와 그러니까 학추나 특례야 내가 찔러봤다가 못 먹으면 그만이야 근데 어찌 대학관 간에 내신 성적 안 좋다고 이걸 지망도 안 하는 건 멍청한 짓이지 일단 트라이 되든 안 되든 일단 고 끝까지 가 내가 피박 쓸 일은... 이런 용어 쓰면 안 되죠 내가 막 할 일은 없으니까 일단 끝까지 가라고 알겠어? 예 일단은 일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당연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조건 내신 성적 좋든 나쁘든 지왕 근데 내신 반영 비율이 절대 안 높아 그래서 여러분 딜레마 있을 거예요 이제 1학기 때 중간기말 봐야 되는데 중간기말을 어느 정도 선까지 할지를 기준으로 읽게요 내가 1차 시험을 충분히 여유가 있다 지금 국영수 다 2등급 안쪽으로 모의고사 들어간다 이번 3모의 기준으로 그러면 내신 조금 많이 챙겨도 돼 그런데 내가 2등급 안 나온다 평균 2등급 안 나온다 하면 정신 차려 올해 중간고사를 챙기고 내년에 1차 시험을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아 선생님 좀 오해 어떻게 해도 오래 끝내고 싶어요 하시면요 웬만하면 진짜 나는 1차 시험 비중 높게 준비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예 이건 선택이에요 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냐에 따라서 선택인 겁니다 그리고 생기부에서 제일 중요한 거 생기부에서 일단은 내신 ABC 이렇게 평가되는 과목은 반영 안 돼 등급제로 해서 되는 애들만 반영되는 거야 일단 이것도 알고 가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요소는 세특에 군대 관련된 얘기가 많으면 엄청 좋아해요 면접에서도 언급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점수로 반영 안 되는 과목에 있는 세특사항에서도 군 관련된 관심, 리더십, 희생정신, 봉사정신 이런 것들 돋보일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 나오면 되게 좋아해 이런 것들은 약간씩 채워놓으면 면접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관학교는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서 별도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시랑 수시랑 아무 상관없어요 뭐 납치 이런 거랑도 관계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시, 수시 티켓 다 쓰고 사관학교 시험은 별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예 시스템 자체가 다르고 해당되는 법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아예 적용이 안 돼 알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EBS 반영 관련해 가지고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됐어 근데 내가 이거 예상했어 이거 선생님 재복인 카페에다가 칼럼글 EBS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에서 EBS 강조하니까 여러분들 하셔야 된다 얘기했는데 나왔어 작년 처음으로 고전시가랑 고전산문 관련해 가지고 나왔어 여러분 그래서 올해도 전화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영어 수학 반영되면 알아요? 여러분 오 이거 EBS가 반영됐구나 하면서 알어? 나도 모르겠는데 네가 알아? 그래서요 반영이 된다면 제 생각에는 EBS 수능 특강 문학 정도만 완벽하게 해놓으셔도 어드벤티지 충분히 보실 수 있어요 불안하시면 수능 완성도 해보셔요 근데 그 1차 시험 출제 시기가 상당히 늦죠 6월 말에서 7월 초에 친다는 얘기가 있어서 수능 완성 출시 시기 맞춰서 조금 일찍 나왔다 싶으면 수능 완성까지 해보시면 좋겠어요 높아시면 어차피 근데 수능 때문에 우리 연말에 수능도 보긴 볼 거니까 수능 특강 안 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EBS는 수특수한 특히 중요한 거는 문학 정도 특히 중요한 건 문학 정도 근데 어차피 학교에서 나머지 과목들도 전부 다 하실 거니까 고급 사설 문제집인데 저렴하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EBS 콘텐츠들은 열심히 해보시면 좋겠어요 EBS 콘텐츠는 되게 좋은 거 아닌가? 가격도 저렴해 해설강이 다 있어 거기에다가 문제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 직접 연계가 안 되더라도 내용으로 간접 연계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해봐야 된다고 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입시 정보 관련해서 궁금하시면요 재복인 카페라고 선생님 네이버에 경사관 쪽 제가 강의하던 홈페이지가 있잖아 제 홈페이지에요 여기 와서 내 욕하지마 그냥 강퇴야 합리적인 척 막 이렇게 아 타당한 비판인 것처럼 해도 저는 꼰대니까 과감하게 강퇴시킵니다 제가 불가니까요 여러분 여기 오셔서는 아 곽동영 선생님 요즘 들어 회춘하신 것 같아 잘생겨지셨어 뭐 이런 얘기 좋습니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회원으로 업그레이드 해줘요 근데 어찌 되었건 간에 거의 대부분 제가 한 십몇 년을 여기서 활동을 하면서 이쪽에 없는 경사관 정보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는 선생님 조교들이 각 대학교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글까지 여기다 다 모아서 나르고 있어 커맨드 센터처럼 만들려고 정보 관련해서는 거기 입시 정보 분석글부터 시작해서 제가 만드는 케이스트 영상들까지 전부 다 모여져 있어서 여기 올라오는 세 글 눈팅만 똑바로 하셔도 경사관 관련된 오프라인 학원 정보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재 정보, 제 강의 정보 이 대학에서 공개하는 입시 정보나 공지사항 관련해서 안 놓쳐요 구멍이 없어요 여기 게시판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몇 개 알림 설정만 여러분들 해놓으면 세 글 뜰 때마다 세 글 알림 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정보 안 놓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 귀찮으면 부모님 관심 많으신 분들 한 분 엮어 놓으세요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알려주실 수 있잖아 중요 정보 떴을 때 그리고요 민감한 정보들 질문이 있어 이거는 깔끔하게 각 학교 입시처에 직접 전화로 물어보세요 잘 가르쳐줘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애매한 거는 내 신분을 안 밝히면 돼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여기다 물어보는 것만큼 정확한 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써보고 이게 메인이야 내 생각에는 이게 최고 중요한 거 나도 몰라 거의 대부분은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아니야 아니야 공부 관련된 건 나한테 물어봐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특이 케이스인데 뭐가 어쩔까요? 이런 질문은 여기다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하겠지 그죠? 그리고 사관학교 대비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뭐냐 일주일에 6일은 수능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선생님 강의 병행해 주시면 되지 그죠? 제 거 케이스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전시 극단 올해 전체 총커리 관련해서 OT 영상 한 번씩만 봐주세요 그것만 봐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선명하게 나와 저는 그래서 전시 극단은 다 기출로 하잖아 기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차피 따로 해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문제집 푸느니 나 같으면 내 강의 듣고 가겠다 어차피 메가패스 있으면 강의료가 따로 드는 것도 아니고 기출 문제집 산다 생각하고 선생님 교재 준비해서 공부하면 되잖아요 분석이야 나는 10몇 년 동안 이걸 했는데 얼마나 깔끔하게 잘 떨어지겠습니까 통찰 자체는 완벽하게 해드릴 수 있고요 전략이나 기술 같은 것들도 소개해드릴 수 있으니까 들어오세요 선생님 강의료 같이 한번 해봐요 그리고 선생님이 홍보도 하나만 합시다 선생님 그때 이제 약속한 대로 사관학교 최근 3개년 기출 실전 연습용 기출 자료집을 이달 하순 21개에 완전히 확정해가지고 입고가 됩니다 얘는 어떻게 만드냐면 사관학교 시험장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종이질, 편집 상태, 디자인까지 완벽하게 해당 시험지 1개년식에서 2022부터 2024까지 3개년 분량 그래서 시험지하고 해설지 각각 그래서 6개의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용 OMR 자료 근데 OMR은 학교 측에서 OMR은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시험장 디자인하고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는데 실전 연습하면 OMR 체크하면서 시간을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시간 정확하게 재면서 연습해보시라고 완벽하게 똑같은 시험지 시험지는 학교에서 공개한 파일 그대로 인쇄해드립니다 종이 색깔까지 맞춰서 해드려요 편집이랑 중철, 사이즈까지 완벽하게 근데 얘네들이 일반 모의고사용 사이즈가 편집이 다르거든 그래서 이거는 실전 연습 무조건 해봐야 돼요 아니면은 처음 풀어보면 당황해 당황해요 다 아는데 틀려요 종이가 어수선하게 돼 있어 진짜로 근데 뭐 그런 종이 편집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는데 나는 되게 힘들더라고 그 사관학교 시험지 자체가 A4 사이즈다 보니까 한 장 안에 들어가는 정보양이 적어 그러다 보니까 자주 넘기고 펄럭거리게 돼 근데 그런 데서도 적응 안 되는 애들은 점수 훅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건 연습해봐야 돼요 그리고 사관학교 모의고사가 별로 없잖아 저렴한 모의고사 별로 없고 저도 만들고 있습니다만 모의고사 별로 없다 보니까 최근 3개년은 여러분 문제집으로 절대 미리 풀지 마시고 이렇게 실전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전 자료로 진짜 시간 딱 재놓고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나 웬만하면 5월달 이후에 그리고 이제 경찰대학의 핵심 전부입니다 이제 사관학교 학생들 집에 가세요 영상 끄셔도 됩니다 파이팅 안녕 그리고 경찰대학 대비생들은요 일단 해주고 싶은 얘기가 내신 반영 비율하고 응시생 평균 내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아 내신 성적 좋은 애들은 일반 대학으로 해서 높은 대학들 수시로 해서 편하게 가다 보니까 웬만큼 뜻이 있지 않으면 경찰대 응시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거 낮은데 6등급인데요 제가 특무고라서 5등급인데요 7등급인데요 걱정하지 마 1차 시험 문제 한두 문제로 커버가 돼 1차 시험이나 수능 문제 한두 문제로 그러니까 내신 걱정할 시간에 1차랑 수능 걱정이나 해 그 대부분 사람들이 내신이 안 좋아서 안 떨어져요 네가 떨어진다면 1차 시험 떨어져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1차 걱정하세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1차 걱정해야 돼 세계 평화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엄마 아빠 가정의 평화를 더 걱정해 네가 1차를 오래 붙어야 돼요 그래야 평화로워집니다 그래서 응시생 평균 내신 반영 비율 자체도 낮고 평균도 낮아 그러니까 걱정 말고 그리고 생기부 관련해서요 경찰로 꼭 안 맞춰져 있어도 돼 그러니까 플랜 B가 있으면 플랜 B에 맞춰서 생기부 잡아놓고 그 다음에 경찰서 시험 보러 가면 당연히 경찰로 맞춰져 있으면 세특이 경찰로 맞춰져 있으면 면접관들이 좋아하는데 100명 중에 99명은 다른 데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득 볼 건 없지만 상대적으로 손해는 안 봐 경찰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그 부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경찰대 준비하는 친구들 지금부터 왜 헬스장을 당겨 이거는 2차인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네가 떨어지면요 1차 때문에 떨어져요 수능 때문에 떨어지고 내가 본 학생들 1만 명 중에 9,990명은 1차랑 수능 때문에 떨어져 체력 부족에서 떨어졌던 케이스는 없어요 꽈랑 맞는 경우도 요즘에는 아예 불가능한 게 기준이 엄청 낮아졌어 남녀 통합으로 체력이 바뀌면서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한 달 정도만 헬스장에서 셀프로 훈련을 해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 유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체력시험 관련된 성평등 이슈에 반응해서 이 경찰 조직에서 대폭 낮춰버렸어요 다 같이 합격할 수 있게 여튼 그래서 이거 걱정 마라 그리고 경찰대 국어 준비하는 친구들이 문학이 EBS에서 매년 거의 반영이 되어왔다 특정 해에 어쩌다 한번 제외하고는 이걸 모를 수는 없죠 그래서 수특수한 문학 완벽하게 하고 가셨으면 좋겠고 영어는 지문 길이가 짧고 독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일반 수능 3점짜리에 비교했을 때 근데 전반적으로 평균 난이도가 높으면서 어휘가 더러워 어려워 근데 작년하고 재작년은 어휘가 조금 쉽게 나와버렸어 일회적으로 근데 올해도 쉽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여튼 수능보다는 어휘 많이 잡고 가야 돼 그리고 수학은 예전에 비해서는 꼰대 문제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수능이랑 비슷하게 됐어 그리고 선택과목은 출제 안 되고 25문제입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시간도 다 다르니까 입시 요강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점수는 국어에서 80점대 영어에서 70점대 그 다음에 영어에서 60점 아니 수학에서 60점대를 기본 점수로 빌딩 해놓고 과목마다 한두 문제를 더 맞는 식으로 합격 점수인 220점대 후반부의 점수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트라인 얼마인지도 물어보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수시, 입시 이런 거 없어요 경찰대는요 사관학교처럼 전형이 다양하지 않고 그냥 농어촌 전형이 있긴 있는데 기본적인 시스템은 똑같아 1차, 그 다음에 2차 체력 면적 그리고 3차 수능 반영 해서 기본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발 같은 것들 없어요 전체 모든 학생들 다 수능 봐야 돼요 그래서 탐구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과탐 같은 거 준비하시는 친구들은 절대 소홀하게 하시면 답이 없습니다 입시 요강 그리고 반드시 꼭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언제 볼지 모르겠어 내년에 볼지 내후년에 볼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항상 입시 요강은 확인해 보시고 제가 얘기해 드렸던 포인트랑 동일한가 다른가 체크해 보셔야 돼요 심지어는 올해 입시 요강 아직 안 나왔잖아요 올해 시험 입시 요강도 이제 3월 달이니까 곧 나올 건데 그거 보시고 달라진 거 있는지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땅부의 말씀 경사관 준비하시는 친구분들은 무조건 이쪽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모든 정보들 다 여기 있으니까 알면 알수록 유리합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 개인 홈페이지 네이버 카페예요 그래서 여기 꼭 가입을 하셔서 정보를 안 놓쳐서 분리해지는 상황이 없도록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힘들어 힘들어 뒤지겠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야 나 요즘에 진짜 매일매일 한 개야 매일매일 한 개 한 종류의 강의만 해도 힘든데 수능 영어를 같이 하려고 하니까 죽을 것 같아 진짜 힘들어가지고 근데 지금 이렇게 버텨놓고 미친 듯이 달려놨을 때 올겨울이나 내년쯤 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내가 그렇게 꿈에도 바라마지 않던 그런 존재가 돼 있겠죠 지금 나를 괴롭히는 고통은 다 끝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야 지금 고통스러워야 성장이 있어 지금 버텨내면 내년엔 행복이야 근데 지금 버티지 못하면 지금 했었어야 될 공부들 지금 했었어야 될 고생들 언제 하게 되냐 내년이나 내후년에 하게 됩니다 아니면 그런 기회도 영원히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끔찍한 일들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미래는 결정되지 않았어 나한테 가능성 물어보지 마 결정 안 된 거니까 가능성이라는 건 바꿀 수 있어요 따라서 미래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합격 불합격이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누구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손으로 합격을 만들어 내세요 가능성을 높여 나가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목표를 여러분들 손으로 딱 붙잡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배운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갖고 도전해 나가고 싸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올해 입시 마지막 마무리할 때까지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해 드릴게요 올해는 작년보다 강의도 늘렸고 교재도 많이 늘렸어 약속 지키고 있어요 하나도 안 빼놓고 약속 지키고 있어 심지어는 라이브 방송도 하고 있어 이거 라이브 영상 찍는 것도 사실은 내가 이번 주에 라이브 방송하는 걸 까먹어버렸어 일하다가 그래서 이거 영상 뜨자마자 학생들한테 라이브 방송 대신이라고 올려주려고 찍고 있는 거야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